서리 튜브 튜브 아니야 드리미 튜브 드리미 튜브 그냥 저 매일 요즘 이렇게 지내요 드리미 튜브 넌 너무너무 귀여워 여기지? 아 이거 정말 미친 거냐 너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나 너무 귀여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이게 엄마거든요 옛날 사진 이거 엄마 사진 어디서 났어? 잠깐만 이게 저거든요 이게 젠데요 드리미 랑 많이 닮았죠? 여기때? 좀 써봐 엄마 닮지 않았나? 엄마 살찌지 않았어? 응 드리미는 엄마 닮았다고 하는 게 더 좋은가 봐요? 엄마 그럼 아빠 닮았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? 둘 다 소울아 소울이는 아빠를 닮았어요? 엄마를 닮았어요? 아빠 나는 너 엄마 땡 아빠 안돼요 엄마 야 솔직히 너 진짜 아빠 닮았긴 했어 야 니가 더 닮았대 사람들은 소울이는 엄마 닮은 게 더 좋아요? 네 왜요? 왜 아빠는 싫어요? 아빠 잘 생기지 않았어요? 언니 아니야? 엄마는 어떻게 생겼어? 응 그게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어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너무 오랜만이죠, 이 작업실? 에피티브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즘에는 정말 육아에 매진하더라고요. 오늘은 뮤지션 별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곳에 혼자 온 게 아닙니다. 작년에 제 콘서트를 함께 했던 멋있는 기타리스트 친구예요. 짠! 박우정 군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우정입니다. 전참시에 나왔던 우리 재현 매니저 많이 알고 계시죠? 그 재현 매니저의 초등학교 친구예요. 제 콘서트 때 저랑 같이 귀여워도 불렀거든요? 아니에요. 너무, 너무 귀여워. 나는, 좋다, 나를 더워있지. 너무, 너무 귀여워. 오늘은 우리 우정이도 오랜만에 만난 김에 우리 그때 콘서트 때 했던 멋있는 노래들 반짝이들 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러시면 반주할게요. 기타를 들고 오너라. 기타를 들고 오너라. 반짝이들께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노래들을 들려드려볼까? 어때? 신나는데요? 신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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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 자, 그러면 오늘 무슨 곡을 먼저 해볼까요? 저희가 발라드 메들리를 드리는데 제가 직접 가사를 써서 끝난 사이 혹시 난 아는 마음에 전화길 들어 허물을 눌러보다 잃어만 되겠지 안 될 거야 분명 후회할 거야 이 순간만 꼭 참으면 될 거야 어쩌다 듣기 싫어도 누군가에게 네 소식을 전해 들어 너는 괜찮다고 잘 산다고 참 좋아 보인다고 애써 웃어봐도 내 맘은 안 그래 다 끝난 사이야 어, 끝난 사이야 우린 남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믿기 싫어도 믿어지지가 하나도 이제 정말 다 다 끝난 사이야 다 끝난 사이야 갑자기? 근데 원래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일부러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약간 계산하는 거 아니야? 누나 원을 최대한 낮추려고 이렇게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하는 거구나 그렇네 얘 여기 멋있는 힘들어서 그래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내가 하니까 조행사 그러면 두 번째로 들려 드릴 왜 그랬어? 여기 이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누른 시간을 아, 누른 시간 드릴게요 자, 눌러주세요 아, 눌렀어요? 그러면 두 번째로 들려 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 드라마를 보면 네, 누른 시간 망하니 앉아 생각에 잠겨 잘못했던 일 하나 둘 떠올라 미안하단 말 하고 싶은데 인민교대는 내 곁에 없어 나만 이런 걸까 그대도 이럴까 하루가 나처럼 그냥 지나갈까 웃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드라마를 보면 헤어진 연인들 걷다가 후연히 잘도 만나던데 다 거짓인가 봐 그런 일 없나 봐 내게는 우연도 비껴가나 봐 제가 사실 콘서트에서 정말 많은 걸 했거든요? 땡큐도 진짜 좋았었는데 땡큐도 좋았지 땡큐도 좋았고 가시나 춤도 췄었고 가시나 한번 여러분 제가요 별이 가시나를 했었답니다 별 스타일로 너무 우리가 발라드만 막 해서 좀 혹시 처진다 싶을 수 있으니 요구 한번 해보자 너의 사늘해진 그 눈빛이 나를 죽이는 거야 커지던 내 맘에 불씨체만 남은 거야 왜? 시간이야긴가 봐 어찌 갈수록 나약하잖아 슬픈 아픔과 함께 무뎌지는 거야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꽃같이 살래 나답게 Can't nobody stop me now No try me 너의 향기를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너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이 춤 췄었지 참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고 들을거리가 가득했던 별의 콘서트 꼭 마치 현장에 있는 것만 같은 네 그만큼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박우정 군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콘서트 때 귀여워라는 곡을 룬이랑 같이 했어요 우리 팬들이 또 귀여워 되게 좋아하거든 반짝이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이게 또 사실 나 좀 맞춰줘 나 좀 맞춰줘 I know you boy 나를 보고 있는 네 눈빛 좀 너무 뜨거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또 사랑스러워 Cause I need you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So I love you 너 하나만 Oh baby 네가 네가 너구나 자꾸 자꾸 좋아져 내 곁에 있어 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조심스러워 내 맘에까 두려워 난 놀라볼래 넌 너무너무 귀여워 이거 해야지 난 나만 너무 귀여워 여기지 I know you guy 나를 보고 있는 네 얼굴 너무 사랑스러워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부럽게 된 것 같아 난 사랑스러워 내 맘은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Oh baby 네가 네가 너구나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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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져 내 곁에 있어 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조심스러워 내 맘에까 두려워 난 몰라 몰라 넌 너무너무 귀여워 I just wanna love you I just wanna love you I just wanna love you 너무 너무너무 귀여워 딱 둥뚜둥 딱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네 응 근데 지금 깔끔하지 않았어? 지금 좀 깔끔했던 것 같아 알아서 잘라서 쓰실걸? 좋아! 난 좋아 난 좋아 끝! 끝 됐어 퇴근 나 좀 잘 어울리지 않니? 나도 이 옛날에 이런 것도 배웠어 이게 무슨 코드예요 누나? 나 몰라 저도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예요 10년 넘게 쓰면서 이런 코드 처음 봐가지고 내 맘대로 코드 여러분 언젠가는요 제가 벽기튜브에서 기타를 배워서 이렇게 연주 한 곡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미션으로 누나가 벽킷리스트라고 지금 춤 배우고 있거든? 아 그래요? 깜짝 놀란다 가시나테 봤잖아 가시나테 그거는 이제 그냥 장난 불장난 수준이었어 아 그래요? 그것도 아주 합격적이야 발이 막 들어올리고 막 막 해가지고 막 사실 거의 여러분 미니 콘서트였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약간 액기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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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종종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든요 저희가 또 봤다가 가능한 곡들을 많이 해가지고 들려드리면 여러분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우정이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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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집에 가 집에 가 안녕 등장 WATER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